탐욕이 눈을 가리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정당이라 그러면 국가가 있고 국가 안에서의 정치활동으로서의 정당이잖아요 얘들은 그게 아니에요 국가가 공산당이 낳은 자식이야 인민해방군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당기관이에요 얘들은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경제도 마찬가지죠 국가주도성에서 떨어지고 전부 당주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국가주도든 당주도든 당주도 투자중심 수출경제인데 이거를 내부식민지죠 내부식민지를 하려니까 얘들이 인민을 땅에 묶은 거 아니에요 인민이 땅에 묶이는 게 뭐예요? 농로제죠 그래서 농로제 때 러시아 같은 때 농장을 사고 팔면 귀족들 사이에 농장을 거래하면 거기에 있는 건물 거기에 있는 주민까지 같이 거래를 해요 땅을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땅만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농로거든요 그러니까 인민을 땅에 묶은 거예요 얘들이 그래놓고 나서 도시에 나와서 해안도시에 나와서 일하는 농민공은 일종의 불법 체류자 혹은 임시 체류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호적을 못 옮기게 하죠 후커우 호구죠 또는 후지 호적 그걸 못 옮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노동운동 같은 걸 할 수가 없지 들어가지고 너 임시 체류자 아니야? 너 불법 체류자 아니야? 마저씨가 감옥 좀 갔다가 집에 가 이렇게 되는 거지 지키면 그 다음에 이제 화폐는 이제까지 유일한 5천년 중국 역사에서 유일한 위인은 모택동뿐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모택동밖에 없잖아요 저는 사실 제일 골 때리는 게 간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자는 이미 표의 문자가 아닙니다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가 아니에요 한자는 그전엔 부수가 있고 뭐 이렇게 서로 모줄식으로 결합을 해서 이걸 보고 있으면은 아 이게 왜 이런 소리를 발음하고 왜 이런 뜻이다가 짐작이 가는데 이 간자체가 되면 그게 다 깨져버리잖아 그냥 모양만 비슷한 거 아니야 이미지만 제가 그래서 간자체를 보고 있으면 눈이 아파서 간자를 공부를 안 해요 제가 한때 어렸을 땐 그래도 번자체 클래식 한자 같으면 한 4천자 5천자 했는데 간자체는 안 읽어 읽기도 싫고 짜증이 나 한자가 가졌던 그 장점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한자의 장점은 뭐냐면은 처음 보는 한자도 소리가 이걸 것 같은데 하고 때려잡을 수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간자체는 그게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냥 간자체는 그거예요 뜻과 원리를 알려고 들지 마 너 다쳐 그냥 간단한 이미지 2천 개만 외 그러면 너 인생 해결돼 얼마나 폭력적이야 그래서 난 저 폭력적 문자를 익힐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얘들이 원래 알파벳으로 가야지 근데 알파벳 가게 되면 14억 명이 되니까 혹시라도 언어를 내세워가지고 분리주의가 될까봐 알파벳을 안 쓰고 저 이상한 한자로 다 묶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언어를 학살 중 언어를 학살하고 있는 애들이라고 얘들이 문자를 통해서 언어를 학살 중인 애들이에요 이런 탐욕과 정신병이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이제 뭘로 나타나냐면 경제에서는 탐욕과 정신병이니까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돈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저는 이제 국가약탈 경제체제를 조명하는 또 다른 시각으로서 저는 GDP 부문멸 대차 대접표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정식 명칭은 GDP의 부문균형이라고 표현해요 부문균형 방정식 Sectoral Balance of GDP라고 그러는 건데 중국을 얘기할 때 이거 쓰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뭐 경제학에서는 무슨 학사밖에 안 되지만 이거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S는 저축이고 I는 투자입니다 S-I면 저축 초과 T는 돈 세금 거둔 거고 G는 정부 지출입니다 그럼 T-G는 정부 세입 초과 M은 수입이고 X는 수출입니다 M-X는 수입 초과가 되겠죠 이 셋을 더하면 저축 초과 정부 세입 초과 수입 초과가 더하면 0이 돼야 돼요 어느 경제든 이게 GDP 부문 균형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미국을 예를 들어보면 2019년 정부 재정적자가 심각하죠 7.2 트릴리언 달러예요 그럼 정부 재정적자는 결국에 와서 저축 마이너스 투자 S-I가 4.4 트릴리언 저축 초과가 그 다음에 수입 초과가 2.8 트릴리언 그래서 두 개 합쳐서 7.2 트릴리언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7.2 플러스 7.2 하니까 제로 어느 GDP나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중국 경제를 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걸 가지고 한번 봐보면 얘들 좀 희한하다고요 이걸 보면 좀 다른 얘기가 나와 이건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따옴표 세게 한 거는 제가 이렇게 말하자면 가설로 제시하는 거예요 혹시 뭐 여기서 경제학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백목 잠깐 잘못 생각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엉터리야 얼마든지 좀 지적을 해 주십시오 중국 공산당의 저는 기본 모토는 뭐냐면 닥치고 무역 확차 닥치고 수출 조카 닥치고 세계 제조업 1번지 이거라고 봅니다 중상주의적이죠 머켄틸리스틱하죠 얘들은 그게 파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의 딸라 만지고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세계를 휩쓸고 또 거기서 떡거물도 주워 먹고 큰 떡이죠 이런 게 중국 공산당이 국가 약탈 방식인데 그럼 이제 막대한 수출 초과잖아요 그건 수출 초과라는 건 수입 초과 마이너스 아니야 마이너스 수입 초과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 M-X가 M-X가 마이너스로 가 있는 거예요 M-X가 마이너스로 가 있으니까 저축 초과 혹은 세입 초과 정부 세입 초과로 그걸 메꿔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말하자면 저축 엄청 해놨는데 거기서 투자가 잘 안 일어나서 뭉칫돈이 막 돌아다니는 상태 그게 저축 초과거든 혹은 정부가 세금 엄청 거뒀는데 세출을 안 해가지고 정부가 말하자면 흑자 재정이야 그게 세입 초과죠 다시 말하자면 무역 흑자가 많아지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무역 흑자가 많아지면 뭉칫돈이 돌아다녀요 정부가 균형 재정 빵 때리면 무역 흑자만큼 뭉칫돈 돌아다니는 거예요 투기성 자금이 이걸 흡수해 주려니까 옛날에는 통안증권이라고 그랬죠 그거 발행해서 돈을 흡수하거나 혹은 해외 투자 혹은 해외에 여행 다니는 거 혹은 유학 많이 보내는 거 이걸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먹은 만큼 싸야 되잖아 나 잘 먹는다 잘 먹는다인데 변비 걸려있어 그럼 장폐색으로 숨지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 만약에 수출이 많이 잘 돼가지고 마이너스 수입 초과 다시 말하면 수출 초과가 왕창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를 정부 세금 많이 때려서 정부가 돈을 흡수하든지 혹은 저축이 엄청 돼 있는데 투자처를 찾지 못해가지고 뭉칫돈이 투기성으로 돌아다니는 상태가 되든지 뭐 이렇게 돼서 그게 해결돼야 돼요 그 수출 초과 본 만큼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부문별 균형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꼼수로 썼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수출 초과는 엄청 해놨는데 그러면 정부가 재정 말하자면 재정 흑자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재정 흑자를 내서 그래서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재정 흑자 가치는 보이는데 가짜 재정 흑자지 왜냐 토지 매각 자금 풀어서 했으니까 사실은 그걸 세금으로 했어야 되거든 그래서 지출을 안 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재정 사실은 저축 재정계가 뭐야 재정 적자인 거야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재정 적자로 가게 되면 수출 초과를 더 악화시키니까 재정 적자가 아닌 척하는 거죠 눈속임 해가지고 넘어가는 편법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투기성 자꾸 왕창 쌓여져 있어야 되거든 저축으로 저렇게 수출 초과 나면 그런데 그게 저걸로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신규주택 붐으로 주택 붐으로 신규주택 붐으로 원래 신규주택은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투자로 해석이 됩니다 저게 그런데 중국은 개인이 저걸 일종의 저축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 효과는 미미하잖아 주택 짓는다 그랬을 때 결국 후방으로 미치는 효과라는 게 연관효과라는 게 철근 시멘트밖에 더 있어요 건축설비하고 그래서 이게 신규주택이 이게 투자이지만 원칙은 투자예요 그런데 투자 착시를 주는 저축이 돼요 이게 이게 저의 가설이에요 그럼 아까 저기서 신규주택이 만약에 저게 저축성 인성격이 있다 그러면 S-I가 플러스가 되어버리잖아 S가 크니까 저축이 크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한마디로 지방정부가 토지 매각권 자꾸 팔고 주택권 엄청 일으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단기적으로는 천문학적인 수출 초과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천문학적 무역극자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단기적으로 그런데 그게 얘들이 이 정책을 2008년부터 썼단 말이에요 그럼 몇 년을 써온 거야 14년을 써온 거야 얘들이 콜병들죠 단기적 편법으로 써야 될 거를 장기적으로 써왔으니까 사실은 12년 2022년까지 보면 14년이고요 쟤들이 왜 삼홍선 정책이라고 그러죠 부동산 좀 견제하는 정책 저게 제조업 같은 데 투자가 안 몰리고 엉뚱한 데 저런 데만 가버리니까 주택 부문 같은 데 가고 그게 전국적인 유령 주택이 되니까 엄마 뜨거워라고 브레이크 잡았죠 확 그게 2020년 여름에 삼홍선 정책 인데 그러니까 2020년까지 기준으로 하면 12년 한 거고요 2022년 정도까지 기준으로 하면 헝 다 터지고 이럴 때 그러면 14년을 한 거예요 얘들이 그러면 단기적으로 극약 처방 혹은 단기적 편법 처방인데 저걸 저렇게 장기적으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다 짜고서 돈 헤쳐먹는 모랄 해저드 거기 좀 풀어요 거기 땅 좀 우리 달래니까 혹은 거기 장사 안 될 텐데 우리가 바람 잡아줄 테니까 일단 가져가서 거기다 아파트 개발하시고 알잖아 우리 성정부가 다 거기 특구 발표하고 이러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되는 거지 뭐라 해서도죠 그다음에 이게 지금 6천만 채 이렇게 이상 빈게 돼 있는데 유령 도시지 버블 그럼 거기에 돈을 밀어준 은행은 어떻게 되냐고 금융부시라고 해야 되죠 그거 믿고서 재정구조 세입세출구조를 타이트하게 관리를 안 해왔어 정부재정부시라고 해야 되는 거죠 지방정부들 다 더 웃기는 거는 우리랑 또 다르잖아요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는 저기 분양을 받을 때 기성에 따라서 분양금을 내고 그 분양금에 대해서 금융권에 대출을 잘 안 해주잖아요 퍼센트지 뭐 DTI인가 뭔가 따져서 몇 프로 이상 안 해주잖아 근데 얘들은 그게 아니라 책공도 하기 전에 분양비를 내기 시작을 해요 책공도 하기 전에 그리고 DTI도 그렇게 엄격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걸려있는 게 뭐냐면 부실로 돼가지고 부실로 돼서 공사가 중단돼 있는데 은행에 할부로 집어넣는 돈은 계속 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 수백 수천만이에요 민부가 타버리는 거 아니에요 민부가 공산당은 민부 타야지 사람들이 너무 부유해지니까 머리 복잡해지고 말 잘 안 들어 이번에 민부 좀 타야 돼 뭐 있다고 생각이나 하고 있고 국가 약탈이죠 이게 이런 게임을 경제에서 풀어왔고 그게 고스란히 옮아가서 군사지정학에서는 또 빠락빠락 미국한테 덤빈다고 이상한 게임 풀었고 그런 게임 풀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야 우리 찬스 왔어 이건 아빠 찬스가 아니라 코로나 찬스야 이때 미국 칼질하자 이러고 튀어나온 거예요 21년 제1분기에 그래서 그 윌리엄 번서 CIA 국장은 쟤들이 21년 제1분기에 그동안 위장되어 있었던 가면 다 뒤지고 치우고 미국 잡아 죽이겠다고 칼 들고 튀어나온 거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에 몰빵했다 코로나 찬스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얘기 한 뭐 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한 1, 2년 반짝 섰어야 될 그런 정책을 10년 넘게 한 14년을 쓴 건데 말하자면 이거는 펀지라 그러죠 펀지사기 다단계사기라 그러죠 중국 비판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 사상 최대의 다단계사기였다 아까 지금 그 구동산 금융 지방재정 이게 막 뒤죽박죽으로 엮인 거예요 또 저는 그거를 그 GDP의 부문 간 균형 이라는 걸로 말씀드린 거고 공산당이 14억 중국인민한테 신선된다고 세뇌시켜가지고 14년간 공산당 포함 모든 중국인이 수은을 장기 복역한 거예요 장기 복역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게 줄줄이 걸려있는 거예요 모랄 해서드로 사람들의 기본 관념이나 규율 망가져 있고 법을 쌓여 있고 금융 부실화되어 있고 정부 재정구조 부실화되어 있고 민부는 이번에 개판 나고 있고 저거는 백약의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öffentlich 모란이 음 20 KELLY 아멘